중학기초 필수 영단어 800 예문과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그와 함께 말하다 그는 talk about 덩어리체로 기억하세요. 뭐뭐에 대해 말하다. 이디가 붙었으니까 과거죠. 그는 뭐뭐에 대해 말했다. 그는 그 자신의 경험에 관해 말했다. 신나게 혹은 흥분해서 그 자신의 경험에 관해 말했다. Tax 세금 우리는 pay, 지불한다. Tax 세금을 지불한다. 즉 세금을 낸다. So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두 단어로 된 접속사입니다.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So that이야절까지요. The government 정부는 works, 일한다. Well, 잘 즉 정부가 잘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지불한다라는 문장입니다. Teacher 교사 We have an English teacher from Australia. 우리는 have, 가지고 있다.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에게는 영어 선생님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From 뭐뭐로부터 Australia, 호주라고 부르죠.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의 영어 선생님이 있다. Teach Teach 가르치다. He has been teaching English since 2002. He 그는 현재 완료가 또 나왔네요. 현재 완료는 뭐라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연결되어 현재의 어떤 결과를 미치는 겁니다. 거기에 ing까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쭉 가르쳐오고 지금도 가르치는 중이다. 영어를 영어를 Since 이래로 이겼다 One 은 동사 win의 과거입니다. 이기다. One 은 이겼다. Almost 거의 Every 모든 게임을 이겼다. Until 도 접속사인데요. 뭐뭐 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Lost 는 lose의 과거입니다. 지다 라는 동사예요. win의 반대 동사입니다. 그들은 졌다. 어디에서? In the finals 는 결승전을 말합니다. 그들은 결승전에서 졌다 라는 뜻인데 Until 까지 묶으면 그들이 결승전에서 질 때까지 그 팀은 거의 모든 게임을 이겼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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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s mom is worried he watches television too much 존의 엄마는 그 다음 be worried 나오고 여기에 that 이라는 접속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that 이라는 접속사 나오면 뒤에 이렇게 문장이 오거든요. 그러면 be worri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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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신은, 이 표시는 헤드베러의 줄임말입니다. 헤드베러는 조동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조동사, 그러니까 동사까지 연결해야 되죠. 당신은 말하는 것이 더 낫다. your teacher, 당신의 선생님에게. what you think,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 뭐뭐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ou, 당신이, think, 생각하는 것. 당신의 선생님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낫다. 뭐뭐에게 뭐뭐를, 우리가 사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term, term, 용어, 학기. the doctor explained her condition in easy medical terms. the doctor, 그 의사는 explain, 설명하다라는 동사입니다. ed가 붙었으니까 설명했다. her, 그녀의 컨디션, 상태를, 혹은 컨디션을 설명했다. in easy, 쉬운, medical, 의학의 terms, 용어들 안에서, 이 말은요. 쉬운, 의학 용어로 그녀의 상태를 설명했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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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he got a high score on his final test. he, 그는 got, get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뜻이 많아서 문맥상 추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got 했다. high score, 높은 점수를 got 했다. 그럼 이때 got은 받았다, 얻었다 정도가 좋겠죠. on his, 그의 final, final은 마지막의, 앞에서 나왔던 finals 하면 결승전이죠. 그의 마지막의 시험, 즉, final test는 기말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지막 시험, 즉, 기말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take, 가져가다, 시간이 걸리다. talk, 말하다. tax, 세금. teacher, 교사. teach, 가르치다. team, 팀. television, 텔레비전. tell, 말하다. term, 용어, 학기. test, 시험. thank, thank. 감사하다. I can't thank you enough. I, 나는 can't 할 수 없다. 조동사네요. thank까지. 감사할 수 없다. you, 당신에게. enough, 충분히, 충분하게. 나는 충분히 당신에게 감사할 수 없다. 즉, 이 말은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thanks, thanks. 감사. let us take a moment and give thanks to them. let us는 줄이면 let's가 됩니다. 뭐, 뭐, 하자라는 뜻이고요. 뒤에 동사가 오게 되는데, 덩어리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take a moment, give thanks to가 다 덩어리 표현입니다. take a moment, 시간을 내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시간을 내다. let us take a moment, 시간을 내자. 그리고, give thanks to, 덩어리로요. 누구 누구에게 감사하다. 시간을 내서 감사하자. them, 그들에게. then, then. 그때, 곧이어, 그렇다면. stealing watermelons for fun was not a big problem, then. steal은 훔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ing에서 여기까지. 동명사입니다. 훔치는 것. watermelon, 수박이죠. 수박들을 훔치는 것. for fun, 재미에 대해서. 즉, for fun, 재미로. 수박들을 훔치는 것은. was not, 과거형이죠. 아니었다. big problem,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때, 대는 그때. 그때는 수박을 훔치는 것. 재미로 수박 훔치는 것. 즉, 뭡니까? 수박설이죠. 수박설이가 큰 문제가 아니었다. theory, theory, 이론. there are a few theories about the birds of space. there is, 공은 오랜만에 나왔네요. 해석하지 않죠. 뭐뭐가 있다, are를 쓴 이유는 뒤에가 복수형이라서 그렇습니다. a few, 몇몇의 theories, 몇몇의 이론들이 있다. about 뭐뭐에 관한, the birds는 출생, 탄생이죠. of 뭐뭐의 space, 우주, 우주의 탄생에 관한 몇가지 이론들이 있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think, thing, 사물. it is not always easy to do all the things at a time. it, 그것은, is not, 아니다. 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not always 구문이 중요합니다. 뜻이 항상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뭐뭐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러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부분부정입니다. 그것은 항상, is not always easy까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즉,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뜻이죠. 뒤에 to, ia가 나오는 걸로 봐서, to, ia가 진짜 주어고요. 앞에 나오는 이 it은 가짜 주어가 됩니다. 진짜 주어. to do, 하는 것, all the things,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이때 thing은 사물이란 뜻 외에도, 뭐, 뭐, 것이라는 뜻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을 하는 것, at a time, 덩어리입니다. 한 번에, 즉,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it is not always easy,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즉,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think, think, 생각하다. I think he was kind and polite. 나는 think, 생각한다. 끊어주시고요. 요사일 보이지 않지만,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렇게 묻고요. 그는 he was, 뭐뭐였다. kind, 친절한. and, 그리고 polite 뜻은 공손한, 예의바른이란 뜻입니다. he was kind and polite. 그는 친절했고 공손했다라고,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thinking, thinking. 생각하는. Pascal said, man is a thinking read. 파스칼, 유명한 철학자죠. said, 말했다. 동사 say의 과거형입니다. 말하다. man, 이때 man은 남자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is,이다. thinking, 생각하는 read. read는 갈대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thought, thought. 생각되는 사고. he is thought of as the best soccer player ever in history. 복잡한 문장입니다. 그는, 그 다음 나오는 이 구문, be thought of as까지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원래 이 표현은 think of a as b라는 표현의 수동적 표현입니다.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변형되어서 여기 a의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동한 모양이 a, b, thought, of, a가 이동했으니까 as b가 됩니다. 이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a는 b라고 여겨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좀 어렵지만 눈에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he, 그는, the thought of as, 그는 여겨진다. best, 최고의 soccer player, 축구 선수라고 여겨진다. ever라는 단어는 어느 때고 언제나 그런 뜻입니다. in history, 역사 안에서 언제고, 역사 안에서 언제나 이 말이니까 역사상 최고의 soccer player, 축구 선수라고 그는 여겨진다. he, 그는 또 나왔습니다.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그러하고 완료 진행형까지네요. 지금도 그러는 중이다. 자, 요, ache라는 단어, ache, 아프다라는 단어에 ing가 붙은 격입니다. 그는 과거부터 쭉 아파서 지금도 아파하는 중이다. from, 뭐뭐로부터 Thor throat는 인후염을 말합니다. 목이 아픈 목, 아픈 목, 인후염으로부터 아파하고 있다. four days, 며칠 동안. time, time, 시간.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유명한 속담입니다. 시간과 tide, 조수는, 자, 여기서 조수라는 건 밀물과 썰물을 말합니다. 물의 움직임. 시간과 조수는 wait for 덩어리입니다. 기다린다. 자, no man인데 아무도 없는 사람을 기다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고요. 뒤에 나오는 no가 동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셔야 됩니다. 시간과 조수는 wait for no, 기다리지 않는다. 뒤에 나오는 man 역시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속담입니다. thank, 감사하다. thanks, 감사. then, 그때 곧이어 그렇다면. theory, 이론. think, 사물. think, 생각하다. thinking, 생각하는. thought, 생각되는 사고. throat, 목구멍. time, 시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heart, etc. 이 시각ischen 60s. 흡입이 숙소가.